연애가족의 12년차 리포터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2003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KBS eTV 연애정보 프로그램에 리포터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여러분들 몇 살이었어요? 여덟 살? 여덟 살? 초등학생 그래요, 예. 공채 9기 의제로 2001년도에 뽑혔고 당시 제 동기가 장영란씨 아세요? 네, 장영란씨랑 이제 1800명이 지원을 해서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공영률이 몇 대 몇이죠, 그러면? 600대 1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자랑 해보면서 우리가 작가, MC, 제자, 감독 이건 간에 연애계라는 바닥에 뛰어들 때 중요한 5가지 쌍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씩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뭐가 있죠? 깡! 뿡! 깡! 뿡! 네! 네! 뿔! 네! 끝!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한번 뿔이 뭐죠? 얼굴, 얼굴. 소위 말해서 이거죠, 이거 이제. 근데 이게 뭐 잘생기고 예쁘고가 아니라 배우는 모르겠지만 좋은 표정입니다, 좋은 표정. 막 인상 치푸리고 있고 막 뭐든지 불만 가득한 막 그런 악플러 같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웃는 인상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프로 방송인들은 저도 굉장히 지금 말이 빠르죠. 쉴 틈을 안 주죠. 그 이유는 프로 방송인들은 한 5초 이상 정정이 뜨면 그게 방송 사고라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주제를 연결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네. 때와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네. 얘기를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얘기를 이끌어 나가지 않아도 상대의 말에 귀귀리는 것 만들어도 할 얘기가 생겨요. 네. 오늘 주절이 주절이 꺼들었는데 그 와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께 인생을 살면서 아 맞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지 라고 기억해 주신다는 저 또한 영광이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